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보도셰퍼님의 멘탈의 연금술사입니다. 부제는 어떻게 한계를 넘어 기적을 만드는가 입니다. 보도셰퍼님은 보도셰퍼의 돈으로 너무나 유명하신 분인데요. 보도셰퍼의 돈은 재테크의 고전으로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책입니다. 보도셰퍼님은 26살에 파산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그 후로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30살에 다시 백만장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보도셰퍼님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백만장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 멘탈 연금술사는 버티기의 천재다. 2장 두려움의 용을 쓰러뜨려라. 3장 세상 모든 장애물을 황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장 멘탈 연금술사는 버티기의 천재라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1장을 읽으면서 야 이 내용은 투자를 하는데도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담하게 시작하라 끝을 보라 당신이 원하는 성공은 끝을 보고 난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나는 30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파산자에서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내게 어떤 매직이 일어났던 것일까. 수십 년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나는 생생하게 그 답을 알고 있다. 두려움과 절망에 가득 차있던 내가 더 이상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절망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리던 상태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 절망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30살 이후 나는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멘탈연금술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들과의 열띤 토론 대화 교감을 통해 인생에는 뛰어넘어야 할 커다란 장애물이 셋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포기의 유혹이다. 둘째 두려움이다. 셋째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연속적 발생이다. 성공과 실패는 이 세 가지의 도전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 성공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해법은 취약한 멘탈을 바꾸는 것이다. 연금술사들에게 성공의 정의에 대해 물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답은 다음과 같다. 성공이란 잠재력을 최대한 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능력의 측정이 아니라 능력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시공간의 확보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숙고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마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내가 해낼 수 있는가에 집중하라. 자 이제 1장 멘탈연금술사는 버티기의 천재다를 살펴보겠습니다. 1. 버티는 자가 이긴다. 여기서는 멘탈연금술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멘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멘탈을 가진 연금술사는 성공한 사람을 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멘탈을 가진 연금술사는 버티는 데 각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 이는 진리다.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당신은 언제 포기를 고민하는가. 처음에 품었던 기대치와 다른 상황에 놓일 때일 것이다. 그래서 몹시 실망스러울 때일 것이다. 모든 일이 더 빨리, 더 쉽게, 더 멋지게 진행되지 않을 때일 것이다.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였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가 만났던 연금술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버텨라. 그러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버티는 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이고 진정한 승리이다. 버텨라.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버티는 데 집중하라. 버티면 힘이 붙는다. 힘이 붙으면 이긴다.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를 대신해 여기서 어떻게 더 버틸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다. 2. 포기를 미화하지 마라. 포기는 언제든 일어나는 일이다. 포기를 냉정하고 철저하게 받아들이되 결코 미화하지 마라. 포기를 포기라는 정확한 명칭으로 불러야 한다. 포기의 변명을 다는 순간 우리는 현실을 왜곡되게 인지한다. 포기를 냉철하게 받아들인 사람의 다음 행동은 반성이다. 끝까지 가지 못한 이유들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이 또한 차가운 머리도 받아들인다. 정말 열심히 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지금 여기까지 과정을 잘 끌고 왔다면 포기하지 말고 버텨라. 일단 끝을 맛보면 정말 삶이 달라진다. 끝에 도달하면 전혀 상상도 못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특히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감정의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중단하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생각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언제나 진리는 간단하다. 포기를 한 것에는 어떤 미련도 갖지 마라. 깨끗하게 단념하라. 더 많이 행동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정상에 올라선 뒤에 비로소 결정을 내려라. 4. 지불 능력을 갖춰라. 아직 젊으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들 생각하지. 맞는 말이라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청춘 시절에 해야 할 것이 뭔지 아는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 몸과 마음에 장착하는 것이라네. 그게 참된 변화와 성장의 시작이지. 인생을 마라톤이라 한다면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출발선에 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인내심이라네. 나는 인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네. 청춘은 인내심 같은 단어를 찾아내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쓰일 때 가장 빛나는 법이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찾게나 아직 젊으니까 그것들을 찾아낼 시간이 충분하니까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인내심이든 도전정신이든 용기든 노력이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얻을 수 있다. 이 평범하지만 값진 진리를 생생하게 깨닫고 난 후 나는 백만장제가 될 수 있었다. 여기서 하는 말은 젊을 때 많은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하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그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라.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과 의지가 자신에게 있는지 냉철하게 검토하라. 부족하다면 채우고 아예 없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만들어라. 그러면 당신은 버티는데 성공한다. 여기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성공하기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의 변동성, 손실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따르는 불안감,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돈을 벌고 싶은 탐욕, 그리고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데 드는 귀찮음, 번거로움 등이 우리가 꼭 성공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5. 스스로 돕는 자가 되어라.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포기하지 않는 멘탈의 소유자임을 입증하라. 왜 버텨야 하는지, 왜 인내해야 하는지, 왜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면, 즉 버티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의 진가를 깊이 깨닫고 나면 목표까지 가는 가파른 경사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게 된다. 5. 파산을 겪고 나서 백만장자가 되면서 내가 얻은 가장 값진 소득은 이 세상에 세련되고 순탄하고 멋들어진 성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이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작 대가를 치르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이 모순을 극복하는 순간 언제나 부서질 준비가 되어 있던 유리멘탈이 빛나는 황금멘탈로 바뀌며 삶의 모든 것이 놀랍게 바뀌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6. 나를 이끌어라. 우리가 버티는데 실패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여기 또 하나 있다.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다. 인간은 대부분 자신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자아도치 성향 또한 현실 직시를 방해한다. 자아도치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는 실력을 갖춘 인재들만이 빠지는 함정이 아니다. 소극적인 태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들이 자신을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유형에는 당신도 나도 애외일 수 없다. 괴롭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타인의 응원과 격려가 아니다. 모든 부정적 상황에서 나를 건져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을 이끄는 리더가 되지 못하면 타인, 행운, 기회, 성공은 언제든 당신을 떠날 만반의 체배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마라.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저도 항상 나는 최선의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스스로 다가오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7.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 어려운 실험과 문제야말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아령 아닌가. 감당하기 어려운 실험과 고통이 아니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부자가 되려면 적당한 돈이 아니라 엄청난 돈을 벌어야 한다.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만났을 때는 기뻐해야 한다. 획기적으로 성장할 저로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어려운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려움은 두려움의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극복 가능한 구체적 대상이 된다. 이것도 최근에 많이 듣는 내용인데요. 자신을 한계에 몰아붙이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야말로 자신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투자를 할 때도 모든 사람을 공포에 휩싸이게 만드는 그러한 힘든 시기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했을 때 큰 부를 또 이룰 수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8.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 인생의 포기라는 선택지는 없다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당신의 호흡이 안정을 찾을 것이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당신은 이 목표 달성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면 새로운 목표들을 차례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것이 곧 한 번 성공한 사람이 계속 성공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가 강력한 멘탈을 갖고 피나게 노력하여 얻어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니다. 성공을 가능하게 만드는 좋은 사이클이다. 이 좋은 사이클을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포기를 모르는 멘탈이다. 우리는 성공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멘탈이 강력해지거나 붕괴될 뿐이다. 성공과 실패는 멘탈이 만들어내는 현상일 뿐이다. 포기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어내는 순간 삶은 도약한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면 안 된다. 언제나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내야 한다. 좌절감이나 무력감이 찾아올 때는 즉시 행동하라. 뭔가 일을 버리고 실행하는 동안 멘탈은 점점 강해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각 행동에 나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9.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머리 밖으로 꺼낼 때 결심과 의지, 열정은 더 강력해진다.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고 음성화하는 작업은 큰 노력 없이도 소득은 큰 가성비 만점의 전략이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소리 내서 외쳐보고 손으로 써서 벽에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목표를 음성화하면 멘탈이 강해지고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한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심호흡을 하며 박수를 치며 절대 포기하지 않아 라고 입 밖으로 말해보라. 절망과 좌절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다. 고개를 저으며 의식적으로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소리내어 외치면 상황이나 분위기의 빠른 반전을 불러올 수 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나는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10. 이야기를 기록하라. 실제 이야기에는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신비한 힘이 있지. 새로운 날을 맞으려면 어두운 밤을 지나야 해. 어두운 밤을 지나지 않고 새 날을 얻는 사람은 없어. 어떻게 어두운 밤을 지나왔는지 서로에게 털어놓으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법이지. 여기도 어두운 밤을 지나지 않고 새 날을 얻은 사람은 없어. 이 문장이 너무 좋았는데요. 자꾸 책을 읽으면서 주식시장이랑 연관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책을 보면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폭락이 심하고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가 가장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1. 자존감의 DNA를 일깨워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버티게 해주는 힘이 있다. 바로 자존감이다. 12. 고통에도 기승전결이 있다. 우리는 언제 가장 고통스러운가.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질에 겁을 먹고 두려움에 얼굴이 질렸을 때다. 정작 고통이 시작되면 그것을 도저히 이기지 못할 만큼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고통은 겪기 전이 가장 강력하고 그 후 점점 약해진다. 세상에 부정적인 일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감정만이 있을 뿐이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감정은 찾아왔다가 반드시 떠나게 마련입니다. 그 감정들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떠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부정적 감정들이 찾아오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13.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거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바로 당신이다. 수많은 감정기복에 둘러싸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다지 잘 알지 못한다.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으려 하는 확증 편향에 빠진 오류투성이 인간. 이것이 곧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명쾌한 정의다. 14.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영원한 것은 없다. 성공하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다. 승리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목표를 얻는 사람은 밝은 날에 도취하지 않고 어두운 날에 낙담하지 않는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춥고 어두운 겨울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들에게 겨울은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다. 현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겨울이 두려워 땅속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착실하게 겨울을 대비하고 겨울에는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틸 줄 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삶을 산다. 흐름을 통찰하면 삶이 예측 가능해진다. 15. 넓이보다 깊이다. 어떤 일을 할 때는 끝맺음이 가장 중요하다.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짓고 끝맺음을 해놓을 때 비로소 그 일에서 우리는 벗어나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어를 마스터하려면 프랑스어를 마스터하겠다는 생각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프랑스어를 정복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프랑스어에 능통해지겠는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사람에게 마라톤 완주는 이미 달성한 목표다. 달리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결승선을 통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전 세계를 다녔다.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의미 있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깊고 위대한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로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과 실천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단, 바르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미 성공을 증명한 대가들의 방식을 따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 고통에는 진량이 없다. 궁극적으로 인간을 움직이는 두 가지 핵심 동력은 고통의 회피와 기쁨의 경험이다. 고통의 회피는 오직 고통을 무력화시키는 것만으로 달성된다. 고통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적을 이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통은 더 이상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한다. 고통은 단지 통증일 뿐이다.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고통은 우리의 감정이 반응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가족의 죽음 등과 같은 그 자체로 고통인 상황이 아닌 이상 고통은 실존이 아니라 환각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통에는 진량이 없다. 고통에는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는 감정의 강도만이 존재할 뿐이다. 감정을 다스리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17. 지금 자신의 일을 하라. 좀 더 강해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성공을 얻는 최선책이다. 인내심을 길러 고통을 버텨내는 지혜를 깨달으면 삶의 흐름을 통찰할 수 있게 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당신이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이 말을 곱씹으면 된다. 남이 맡긴 일을 하고 있는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혁명이 필요하다. 무조건 자기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회사를 먹여 살리는 인재들은 고용되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자기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자신의 일을 하라. 지금 자신과 싸워라. 지금 성공하라.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것인가? 18. 우리는 왜 포기하는가? 내가 포기의 유혹에 강렬하게 휩싸였던 이유는 당시 상황을 둘러싼 외부 조건들과는 별 상관이 없었다. 성격적 약점 때문이었다. 첫째, 나는 내 실패를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탓으로 돌렸다. 성공하려면 환경과 상황,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내 것으로 만들기는 커녕 그것들은 언제나 내가 할 수 없는 이유의 훌륭한 구실이 되어주었다. 주변 환경과 조건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가 그쪽으로 갈 줄 알아야 한다. 둘째, 나는 오만했다. 나는 스스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다. 인간은 모두 무언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무언가가 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참된 성장을 원한다면 먼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높은 보수와 멋진 직장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건 우리가 큰 경기를 뛰는 실력을 갖추는데 성공했을 때 얻어지는 전리품일 뿐이다. 목표는 언제나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성장과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기초를 탄탄하게 배워나가야 한다. 먼저 1만 달러를 저축하고 투자하는 법을 배운 후에야 10만 달러를 모으고 투자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 더 나은 상황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기다려서는 안 된다. 바로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상황임을 명확히 인식하면 포기의 유혹에서 벗어날 힘을 얻는다. 셋째,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 자신이 적합지 않다고 여겼다. 물론 이 모든 것 또한 핑계와 변명의 다름 아니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 명쾌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일은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려면 그 일에 집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면 인생은 달라진다. 최악의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더 큰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나는 항상 뭔가를 걱정했다. 걱정은 뭔가가 자신이 원치 않는 특정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걸 상상하는 것이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짐작이다. 원하지 않는 뭔가에 지나치게 집착할 게 아니라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함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다. 인내심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명백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내심이 강화된다. 인내란 원하지 않는 것,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다. 그걸 오랜 시간 동안 억지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내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열망이 올바른 기회를 얻기까지를 기다리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것을 견뎌야 한다는 느낌이 들 때는 빠르게 목표, 계획, 성공일기 등을 다시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이고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이기 때문이다. 인내심이란 부정적인 것들이 공격을 견디는 게 아니었다. 긍정적인 것들이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었다. 이 부분이 정말 저한테 앞으로 도움이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기 싫은 것을 참는 게 인내심이 아니고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인내심이라고 하십니다.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19. 알아차림의 달인이 되어라. 나폴레온 힐은 인내심은 하나의 습관이다 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인내심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다. 멘탈의 연금술사들에게 인내심은 힘겨운 기다림이 아니라 밥을 먹고 양치를 하고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습관이다. 평소에 독서를 좋아하는 당신이 언젠가부터 책을 읽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당신의 삶에 수정이 필요하다.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자기 일을 하는 데 가장 소중한 시간을 쓰고 있다는 충만한 느낌을 얻지 못하면 아무 목표도 얻을 수 없음을 멘탈에 각인하라. 자기 삶에서 소중한 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알아차림의 달인들이다.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 발 늦고 하루를 더 버티지 못하고 정상의 문턱에서 주저앉는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다. 20. 속도를 만들어라. 포기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추진력이 높은 사람은 외부 환경과 조건에 그다지 간섭을 받지 않는다. 낯설고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려도 그것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인내심을 갖고 버틴다는 것은 이 같은 추진력이 작동 중인 상태를 뜻한다. 지금 당장 좋은 추진력을 장착하라. 거침없이 작동시켜라. 좋은 추진력이 언제나 작동 중인 삶을 만들면 어떤 방해물도 당신을 가로막지 못한다.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최대한 빨리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정지해 있는 차를 몇 미터라도 미는데 젖먹던 힘까지 써야 한다. 일단 바퀴가 구르기만 하면 목포까지 가는 길이 생각보다 훨씬 쉬워진다. 성공하는 사람은 힘을 어디에 쓸 것인지 어느 부분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시험삼아 해보는 것, 경험을 쌓기 위해 해보는 것은 모두 아마추어적 발상이다. 어떤 일을 하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시험삼아, 경험삼아 해보겠노라, 말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두터운 신뢰를 받지 못한다.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오직 두 가지 중 하나다. 뭔가를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시험삼아 해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뭔가를 하는 사람은 성공을 기대한다. 뭔가를 시험삼아 해보는 사람은 뭔가 방해물이 끼어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결과가 아니라 추진력에 집중하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추진력이 높은 사람이 추진력이 낮은 사람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결과를 끌어낸다. 한 가지 위험요소가 있다. 추진력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는 불평하는 데 속도를 키울 수도 있다. 칼로리 빵빵한 간식을 사거나 불필요한 쇼핑을 하는 데 속도를 낼 수도 있다. 어느 영역에서 추진력을 키울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추진력은 엄청난 에너지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쓰면 삶이 달라지고 나쁜 습관을 강화하는 데 쓰면 삶은 추락한다. 21. 5분 후를 결정하라. 추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탄탄한 정신적 근육을 만드는 엄격한 훈련을 쌓아 나가야 한다. 인간은 더 많이 연습할수록 더 능숙해진다. 더 능숙해질수록 결과는 더 좋아진다. 결과가 더 좋아질수록 더 큰 동기가 부여된다. 더 큰 동기가 부여될수록 더 많은 자신이 일을 하고 더 큰 추진력을 얻게 된다. 엄격한 훈련은 새로운 습관이나 추진력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필요하다. 연금술사들이 말을 빌리면 3에서 6주면 우리는 좋은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속도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모든 것이 한결 쉬워진다. 엄격한 훈련으로 만들어진 속도를 통해 우리는 힘겨웠던 일이 즐거운 일이 되는 매직을 경험한다. 적절한 추진력이 구축된 후에는 유지가 중요해진다. 유지를 위해서는 가끔씩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면 된다. 확보해놓은 추진력이 유지를 위해 쓰는 힘보다 훨씬 많은 힘을 당신에게 제공한다. 성공하는 사람들, 멘탈의 연금술사들은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해 일한다.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일단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당신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일을 중단시킬 수 없다. 100미터만 잘 뛰어도 좋은 추진력이 생길 텐데 우리는 쉽게 포기한다. 목표를 향해 잘 뛰고 있다가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무엇보다 우리는 목표를 너무 먼 곳에 둔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좀비처럼 일하는 것이다. 아무 영혼 없는 움직임으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되는 건 최악이다. 5년 후가 아니라 5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라. 거창할 필요 없다. 자신의 일을 하며 날마다 버티고 젖먹던 힘을 다해 좋은 속도를 만들고 좋은 속도 위에 속도를 붙여가는 시스템을 만들면 멘탈은 빛나는 강철처럼 단단해진다. 22. 언제나 출발점만 존재한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믿음에 있다. 승자에게는 확신이 있고 패자에게는 의심이 있다. 승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이끌어주는 손길이 존재하고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고 굳게 믿는다. 종교의 차원이 아니다. 어떤 선한 에너지가 자신을 끌어주고 있다는 강한 믿음이 그들의 표정을 충만한 빛으로 채운다. 성공하려면 눈을 떠야 한다. 눈을 띄면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 믿음은 의심스러운 것을 명확히 해소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의심 자체를 지어낸 자리다. 의심이라는 커튼을 치우고 창을 활짝 열어젖힌 상태가 곧 믿음이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오직 하나만은 철석같이 믿는다. 불행이다. 모든 일이 뒤에는 이끌어주는 손길이 있다고 불행이 아니라 행운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게 훨씬 안정적인 멘탈을 이끈다. 우리는 언제나 출발점에 서 있다. 이 책을 읽는 당신도 이 책의 지필을 모두 마친 나도 출발점에 서 있다. 삶에는 언제나 출발점만 존재한다는 사실에 눈을 뜨면 우리는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다. 인생의 늦은 때란 없으며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반드시 삶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보석같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눈을 떠라. 우주의 수많은 것들이 당신을 기꺼이 도와줄 것이다. 어려울 때 내게 큰 힘을 주었던 영화 스타워즈의 메시지를 당신에게도 선물한다. 포스가 함께 하기를 포기하지 마라. 포기만 이겨내면 아무것도 당신을 저지하지 못한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인내심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자 이렇게 책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단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는 것인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이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한 성공한 사람들이 방법만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실행한다면 성공은 꼭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시간 동안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책의 뒷부분도 아주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보도셰퍼의 돈을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이번 책은 돈에 관한 내용이 아니어가지고 얼마나 책의 내용이 좋을까 그렇게 약간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의심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확실히 성공한 분이 쓰신 책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